한국의 룰루 한국의 룰루 한국의 룰루 헬스 한국의 룰루 근데 우리 NCT U 멤버들이 인사법이 조금 특이해요 그 슈퍼주니어때는 우리는 슈퍼주니 어헤어!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기억나요 저는 제가 언제 슈퍼주니어 어헤어! 이랬어 오헤어! 이렇게 안했어요? 아웃 아웃 근데 NCT U는 여기는 NCT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이 아니고 여기는이라는 말이 있었지? 여기는? 네, NCT가 네오컬처 테크놀로지라는 뜻도 있는데요 또 NCT라고 엔계의 시티라는 뜻도 있어서 저희가 가는 모든 곳이 NCT다 해서 우리는이 아니라 여기는 여긴 은 의사법을 정하게 됐습니다 멋지네요 누가 만들었어요? 멤버들이 만들었나? 제가 의견을 맞아요 아니 저희도 우리는 슈퍼준이 어해요 이것도 멤버들이 하나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슈퍼준이 어해요 이게 너무 재미있고 되게 좀 쇼킹하다고 해야 되나? 이쁘게 인사하고 멋있게 인사하는데 아까 밝힌 것도 있어요 붐이에요 이거랑 제가 하다보니까 뭔가 저희가 재밌게 된 거지 아 그래요? 또 어디서 들었을 거야 저 형이도